소맥고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재민이오술 가사연 1500년대구요. 작소맥고주법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밀 3말로 고두밥을 지어 항아리 속에 놓고 배우 항아리 입구를 단단히 물봉한다. 7일이 되면 열어서 박주 변변찮은 술 두 솜 부어 놓는다. 오래 두어도 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조립법 1. 밀 3말로 고두밥을 지어 항아리에 놓는다. 2. 배로 항아리 입구를 단단히 물봉한다. 3. 칠일이 되면 박주 두 솜을 낳는다. 오래 두어도 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항아리가 필요합니다. 에어프리아